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5일 을미우 두 번째 기사 1593년 명만육 21년 일경에 동쪽에 화기가 있었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5일 을미우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유홍의 이의를 잇따라 아래니 답하기라 우상은 곧 훈구이자 고갱인 신하이다 이른바 운운할 일은 어찌 대신 스스로가 치니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겠는가 실제는 난관이 한 지식은 아니면 하인들에게 속아서 그같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막 관도하였는데 과거의 휴측을 함께한 정성을 파출하는 것은 사체가 아닐 듯 싶다 나는 하지 않겠으니 그만두도록 하라 하고 사관은 두 유홍의 이의를 잇따라 아래니 답하기라 헌부의 답한 말과 같다 하였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5일 을미우 네 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를 군공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별난이 발생한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의 인정이 모두 고르지 못하고 지체된다고 말합니다. 군사의 당상관 중에 군공을 마련할 차지 일원을 따로 차출하고 또 난청일인이 그 일을 전담하게 하여 제장의 공을 주달한 장기를 사고 각각 따로 축을 만들어 시일의 선후대로 그 축을 분류하여 빠짐없이 책자에 등서하게 하소서 그래야 수급을 참액한 것과 이미 상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모두 성명 밑에 현록해 놓고 일체 즉시 시행하게 하되 각진으로 하여금 보내 분산해 주게 하소서 뒤따라 공이 있는 사람들도 우선에 제수한 책에 따라 차자를 올려 제수함으로써 자연지연되거나 엄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모두 대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주어 보내어 3일을 넘기지 않게 할 것으로의 항규를 삼아 시행하게 하소서 또 군공에 의한 수지, 승소, 면천, 면역 등의 일정한 규정을 두어 이 일 뒤로는 일체 규정대로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에 없게 하여 요행을 노리는 길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시의 상이 남별궁에서 유격호 상춤을 접견하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헌두가 아래길에 고령혈감 곽천성은 천성은 탐호 비루하고 무상하여 입나팔점마다 칭수하는 쌀, 콩, 벼 30여 곡을 관적이라 핑계하면서 독랍하게 하였고 채소와 과일 같은 것도 중국 장수를 지공할 것이라 하면서 할당시켜 20여 가지나 거두었으므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원망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떠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낙참장이 거창에서 고령으로 갈 적에 지대를 꺼려 산골짝으로 도피해졌으니 잡아다가 국문화의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신들이 삼가인 승훈이 횡령에 까다롭고 각박하다는 것을 승상하고 용형이 잔인 혹독했으며 조금이라도 자기 뜻을 거스리면 흘겨보기만 한 것도 반드시 보복했다. 석의한 내용을 보건대 전 함양군수 이 각은 군량을 인쇄해 오다가 사람들에게 도둑맞은 것이 수백 석이나 되었는데 죽인한 수량을 채우려고 따로 섬을 작게 만들어 13두나 들도록 하여 중국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국 군사들이 이를 알고 본질의 섬을 찾아 안 했는데 과연 대소가 현저하게 달렸으므로 중국 장수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잡아다가 국문화의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43권 4권 선조 26년 11월 6일 병진 세번직에서 가논이 아르기란 전 함양군수 이 각은 위인이 용렬 비루하여 일측이 본군에 있을 즉에 삼가지 못하다는 말이 많았고 군량을 음반할 때는 많은 수량을 아래 사람들에게 도둑맞고도 죄책만 면하려고 교묘하게 작은 섬을 만들어 줄여서 나누어 주므로서 중국 장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 잡아다가 국문하도록 명하소서 경기수사 2비는 별난이 발생한 처음에 군량을 훔쳐내어 물화를 무역했고 외적이 물러간 다음에는 가속들을 서울에 두고서 진발이가 잇따랐으며 많은 수군을 내보내고서 그 가미를 받기 위해 각 고울에 군관을 나눠보내어 일적을 잡아 가두고 극심하게 독촉하였으므로 원망과 호소가 길에 가득하였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치고 하도록 명하소서 결성현감 최홍리에는 어리석고 무식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탓으로 군사를 징발하고 백성을 사이옥시킬 적에 아전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멍하니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홍천 현감 최완은 벼슬살이가 근심스럽지 못하고 징색이 끝이 없었으니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각은 아른대로 하라 수령들은 이와 같은 대우지 자주 채직시킬 수 있겠는가 유노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르니 그대로 유노하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6일 병진 내반제기사 정원에 전교하여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 기민들이 반드시 얼어 죽겠다 땅에 깐 빈섬 거적이 얇으면 더 죽어 토막도 좁으면 더 만들어줄 것이며 다시 더 점검하여 기민이 얼어 죽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진율사에게 이르라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7일 청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이 상수하는 사람들이 둔전책에 관해 많이 진달했다 그에 대한 이해는 알 수 없지만 실행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지금 조처하여 내년 봄에 파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농산일은 늦출 수 없는 일이니 권농에 관한 일은 각별히 조처하라 둔전을 하기가 어렵겠으면 전일 전교한 백성들에게 주어 병작하라 한 것의 편부를 아울로 의논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비변사에 이르라 또 전일 묵장의 말을 끌어내어 싸움에 사용하자는 것을 아래였는데 끌어내려면 반드시 이때 해야 한다 농사철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비변사라의 금 의논해서 조처하게 하라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길은 요해지를 설치하는 일은 송경락이 여러 번 자문을 보냈기 때문에 잇따라 공조 등의 관원을 보내어 헤아려 복에 위임했었습니다 인력이 탕갈되어 갑자기 축조할 것을 의논하기가 어려울 일이기는 하지만 설치할 만한 곳이 있으면 또한 사세로 봐 편리한 대로 방배할 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송경락의 자문에는 단지 대구와 인동만을 거론하였습니다마는 우도의 삶과 산성 같은 데는 제1의 요해지인 데다가 고울 백성들 또한 모두 쌓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도 다시 알려서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밖의 고령산성 함천의 야로산성 가야산의 금성산성과 안엄등처의 산성도 모두 절로 험한 곳입니다 좌도의 80산은 바로 대구와 청도가 마주치는 것으로 지형이 더없이 험하기 때문에 지난해 외적이 산 밑에 가득하였으면서도 이들은 절정에 있는 많은 피난민을 보고도 끝내 올라가지 못함에 따라 많은 백성이 이를 힘입어 온전히 살아났으니 이것도 아울러 헤아려 보아야 할 듯합니다 다만 그곳의 백성들이 기아에 시달려 떠돌고 있는데 성을 축조하는 역사에 몰아 넣으면 이것이 살리기 위한 방도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심이 원망하여 이루기 어려울 듯합니다 의성장, 홍정으로 하여금 그의 군사 약간을 거느리고 한 달 양식을 준비하여 점차로 축조하게 하고 그곳 백성들에게 조력하게 한다면 성취할 수가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먼 곳의 일이라서 여기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신이 이미 내려갔으니 사세의 편리 여부를 보아 합당하게 조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하설하여 도내의 인정과 사세의 왕급을 살펴 시일의 늦고 빠름을 헤아리지 말고 조용히 조처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8일 8일 모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장도서가 이미 황제의 명을 받들고 나오니 교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대신과 예관이 시급비 의논하여 정하게 하라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8일 모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게라 헌부가 아래게라 이집 유 대술은 장호대를 범하여 주문하는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삭직하고 방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치 심상한 죄를 범한 사람처럼 하였으므로 물증이 매우 놀라게 요기니 다시 군문하여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셨어 하니 답하기를 다시 군문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8일 모 세 번째 기사 이재민을 사과는 대사 간에 윤형을 정언해 이후 공신을 홍문관 부응교에 박동현을 교리에 제수하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9일 김희 첫 번째 기사 간원이 따라 유홍의 일을 하려고 또 아래기를 경기수사 2위는 공론에 따라 파직된 것인데 비변사가 즉시 잉임시키기를 청하여 일이 매우 구초하게 되었으니 잉임하게 하신 명을 도로 거두소서 오늘 장도사가 들어올 적에 홍재원에다 장막과 포진을 전혀 배설하지 않음으로써 노촌에 서서 옷을 갈아입게 했으니 도감과 차지 낭청을 파직하도록 명하셨어 하니 답하기를 우상을 채직할 수 없다 이비는 비변사가 아랫말에 따라 잉임한 것이므로 유노하지 않는다 도감은 아린대로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유홍이 그 자리에 걸맞지 않으면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일로 대관의 논개도 늦은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로 정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채직을 명하지 않았으니 나라가 어지러울 적에는 정성을 생각한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9일 기미 두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모화관에 나아가 장도사를 맞이하였다 도사의 이름은 삼외이다 송응창이 착연하여 성류를 전하게 한 사람이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9일 기미 세번째 기사 상이 먼저 남별궁으로 들어가 들어오고 이어 장도사가 왔는데 손에 선조의 한 첩을 들고 전상에 올라서 동벽에 서 있었다 상이 막차로 나아가 사베리를 거행하고 또 전으로 올라가 꾸러앉으니 도사가 나아가 선조 첩을 펴놓았다 그 대략에 요사이 외노들이 의뢰 조선을 선거하여 노략들이 매우 많아 한대의 우민이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실정이 불쌍하기만 하다 지금 무유하여 안집시키지 않는다면 조선의 우환이 참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군사를 유치시켜 협력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계책이 아닌데 해국의 군신이 또 덕의를 못 받지 않고서 외노를 위하여 백성을 몰다치고 있다 우리가 군사를 유치시켜도 끝내 도움이 없게 될 것이므로 특별히 천어의 어마한 직설을 청하의 송경락에게 이문하고 거기서 다시 도사에게 전행하여 왕경에 가서 구강과 배신에게 회유하게 하고 조정의 언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니 위협받은 백성들에게 모두 면사 첩을 발급하여 함부로 사륙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해국 군신이 전대로 미혹한 짓을 하여 명률을 어긴다면 진실로 제 나라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면 물론 제주의 언덕도 쳐버리게 될 것이다 삼가 생각한데 미복도 조정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여탈도 신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의논해서 조처함으로써 나라 사람도 안정시키고 번복도 보존되게 하는 것이 또한 난리를 진정시키고 전복된 것을 붙잡아 세우는 중요한 깃털이 될 것이다 하였다 황조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염려가 지극했건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명을 받들고도 오히려 자강하는 방도에 어두워 전후의 주눔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경동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역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전철을 답습하고 있었으니 한탄스러움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상이 부복하여 고두하고 전에서 내려와 사배리를 거행했다 이어 도사에게 전 위로 함께 올라가기를 청하여 재배하고 업했다 도사가 답배하기를 청하니 상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할 수 없소이다 했으나 도사가 한사코 요구했으며 드디어 답배하게 했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소방을 위해 귀체에 수고가 많으시오 매우 감격스럽소이다 일로가 탕폐하여 지대가 또한 뜻대로 못되었을 것이오 매우 송구스럽소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소울이 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신민들이 송이 두 대인에게 입은 언덕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소이다 두 대인께서도 편안하시오 하니 두 대인께서는 모두 요동에 계시는데 편안하십니다 다만 부산에 있는 외적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분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다래를 행하기를 청하고 또 주래를 행하였다 두사가 말하기를 앞서 의주에 있을 적에 어떤 진사의 말이 외적이 서생포에 있으면서 천조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했다는데 이번에 오다가 황진을 만나 외적이 아직도 성하다는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방에서의 노력들이 어찌 이처럼 극도에 달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과인은 조정의 명령을 모르겠소이다 감이 듣는데 진격하려고 하는 것이오 하였다 도사가 말하기를 판서 윤근수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계문을 보면 군사 조발과 군량 음반하는 일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배신이 가기는 했지만 아직 이에 관한 계문이 없으므로 소방에서는 답답하게 그지없소이다 하였는데 도사가 말하기를 조호를 보면서 보면 군사 조발과 군량 음반에 관한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듣건대 조정에서 조공을 준호했다는데 그렇소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저들이 조공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관백의 표문을 가지고 왔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공하겠다고 의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답답하고도 절박한 사정을 말로는 통할 수 없으므로 잠시 개첩을 만들어 드리겠소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군사를 거느린 관원에게는 직접 신도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나는 군사를 거느르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들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경리하기 광해군과 대신이 전라도와 경상도에 먼저 내려가기를 자청하였는데 내려갔는지 요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좌이정윤드스는 이미 지난 날에 내려갔고 광해군은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니 내려갈 것입니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이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배신들도 행주하기를 청하니 영이정유 성령 등이 들어와 주의를 거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나시도 매우 차고 정 또한 미진했으니 다시 행주하길 바라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구강의 인정은 내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량이 이미 다 찼으니 그만하길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섭섭함을 견디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명대로 다시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할 것을 청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오다가 보니 평양이 너무 심하게 조잔되었고 또 서울에 와 보니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나는 바로 요양 사람이라 단지 강 하나로 막혀 있어 마치 한나라의 사람과 같습니다 앞서 계승에 왔을 적에도 이미 받았으니 이번에는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예는 패할 수 없소이다 하였다 도사가 받고 나서 은양은 공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보냈다 상이 말하기를 황상의 언덕도 만극하거니와 대인이 주선의 소방을 부지시키기 위한 뜻에 대해 신민으로서 그 누가 감격스럽게 여기지 않겠소이까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하직하려 함으로 상이 배래하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엄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어 파하였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9일 기미 네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유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의 안쪽 삼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점점 작아졌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1일 경신 첫번째 기사 4시에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 영부사 심수경과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했는데 조하승지 장운이 주서 홍준 대교 심흔 검열 박동선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내가 답답하고 절박한 일이 있다 내선에 관한 일인데 앞서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할 것이 없거니와 내가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요사이 장 도사가 나왔기 때문에 접대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고 배릉 또한 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과연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10년을 서로 고집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은 친이불로 이르는 것이니 경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적시 시행하라 하였다 심수경이 나와 아르기라 이 일에 대해 전에 여러번 전교하시기는 했지만 오늘 전교하시는 뜻을 신들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장 도사가 마침 왔으므로 그에게 구하고 싶다 하였다 심수경이 아르기라 배릉을 아직 다 하지 못하셨고 외적도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지금이 어찌 퇴손하실 때이겠습니까 해주에 계실 때에도 신이 이런 뜻으로 개달했었습니다만 세자 책봉도 아직 주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의하시는 분부를 내리시면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내가 퇴위하면 외적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세자를 책봉한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다 하였다 심수경이 아르기라 조종조부터도 이러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조종조의 구규는 꼭 준수할 것은 없다 옛부터 세자를 책봉하기 전이라고 해서 어찌 전의하는 일이 없었겠는가 하였다 유성용이 아르기라 소시는 지난해 7월부터 먼 외방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에 오셨을 때 여러 번 정교하신 것을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는 진실로 더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어렵고도 위태한 대를 당하에서는 군신 상하의 힘을 다해 조처하여 적을 물러가게 해야만 합니다 성체가 혹 펀치 못하시다면 오히려 이러한 계획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렵게 꾸려가는 즈음에 어떻게 이런 더없이 중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올해도 이런 전교가 없으셨기에 조종이 모두 안심하고서 단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만 염려했었는데 지금 전교를 봤더니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소지 한 장을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 글을 장도사에게 주려는데 대신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고 난 다음 내가 친서하여 주겠다 하였다 심수경이 아르기라 상께서 장도사에게 주려고 하시지만 장도사는 정식 사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르기라 장도사는 곧 관량관이요 사신이 아님으로 이러한 말을 들려줄 수 없습니다 국사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니 다시 더 생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라 다른 일은 원할 것이 없다 기력이 집행하기 어려워 그저 형체만 남아있으니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사신이 여기 왔으니 미리 말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성룡이 아르기라 이런 식의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사가 아직도 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 논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해야 하고 이달이 하지 않으면 새달에는 해야 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앞서도 이미 말했었다 그런데도 경들은 굳이 듣지 않았었는가 내관이 여기 있으니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털로 몸을 싸고 있어 비록 전부 되지는 않지만 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은 살필 수가 없고 귀는 들리지 않아서 명령이 전도되고 어느가 창란되니 하루하루 기무가 더욱 번다해져 더더욱 지탱할 수가 없다 승지가 여기 있으니 어찌 모르겠는가 나는 다른 생각은 없고 다만 빨리 물러나야 할 뿐이다 하였다 장은익이 아르기라 이 시점에서는 성철을 이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회복이 더욱 중요한 일이니 국가를 회복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유성용이 아르기라 도사는 곧 송시량이 보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이상이 이르기를 적시 거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 세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미열하지만 어찌 아무것도 모르겠는가 하였다 성용이 아르기라 성상께서 여기에 계시고 세자께서는 남쪽에 내려가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라 나는 하루가 급하다 하였다 성용이 아르기라 이처럼 어려운 때 당에서는 대신들이 국사를 담당해야 하는데 연두수는 남쪽에 내려가고 신 혼자 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밤낮으로 생각해봐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메이앙 사퇴하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모른 적이 다른 사람을 가려 정성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전교를 받들고 보니 어찌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라 이 일은 경이 정성으로 들어온 뒤에 말한 것이 아니라 정주에 있을 때 말한 것으로 하늘도 알고 있다 하였다 수경이 아르기라 올해도 이미 다 되었습니다 적세를 기필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국세가 회복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해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라 내가 이대로 있으면 적이 그대로 있게 되고 내가 물렀으면 적도 물러갈 것이다 하였다 성용이 아르기라 이렇게 정교하시는 것을 군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한 명맥이 겨우 고존되어 종사가 막 회복되었으니 이때는 마땅히 격려하여 수습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물러가려 하시니 매우 근심스럽고 답답합니다 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면서 아르기라 소신이 불행히도 대신의 바늘에 있으면서 이런 전교를 받들고 보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수경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르기라 신은 노병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마땅히 물러갔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다가 또 이런 전교를 받들고 보니 너무도 민망하고 절박합니다 하고 성용은 아르기라 오늘날의 형세는 마치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다 갑자기 폭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신이 정성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이런 전교를 받들게 되니 죽고만 싶습니다 군신들이 태만하여 모든 일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일을 아무가 잘하지 못한다 하면서 일에 따라 책망하셔야 할 것이요 이같이 미안한 전교를 내릴 것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예로부터 유사들이 태만한 것 때문에 퇴손한 임금이 있었는가 병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전과 같은 환날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중국 조정에서 나를 죄에 주더라도 어떻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성용이 아르기라 송경락의 자주 내용에 그의 말대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대신이 내려갔습니다 동군께서도 내려가야 할 것인데 날씨가 이처럼 추우니 도중에 낭패스러운 염려가 있게 될까 싶습니다 단지 이 때문에 우려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런 전교가 계십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이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지할 것도 없다 내가 한편으로는 중국 사신에게 말하고 한편으로는 내산하는 이 일을 거행하겠으니 제반 이 일들을 조처해야 할 것이다 말만 하고 거칠 수는 없다 하루를 그대로 있으면 하루에 근심을 더욱 끼치게 된다 이는 마치 황화가 동쪽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아 기필고 하고야 말겠다 잠시 동안인데 나아지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하르기라 국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날과 물러나면 국사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 하였다 수경이 하르기라 이는 근명간에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배령도 다 하지 못하셨으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나는 일각이 바쁘다 이제는 배령해야 하겠기에 경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다 나는 곧 번신이다 조사나 직사를 논할 것이 없이 황제가 차출하에 보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온편하지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하였다 수경이 하르기를 마땅히 주문해야 하는 것이오 장도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의 생각에는 세자를 책봉한 다음 전의하시는 것이 매우 온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다시 더 생각하소서 다만 듣건 내 성체가 편치 못하시다니 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감기정세라면 그래도 조리할 수 있겠지만 전부터 마음에서 난 병인데 어떻게 조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수경이 하르기라 비록 1,2개월이라도 조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해야 할 일도 아니거니와 하든지 하든지 보이는 것은 할 일이 못됩니다 하여다 아렘이 끝나자 차례로 물러갔다 사신은 논한다 200년 동안 신성들이 서로 전해오던 큰 왕업을 전하의 몸에 이르러 경솔하게 버리고 파월했다가 다행히 하늘의 위령을 힘입어 구무를 해보 환도하기는 했다 그러나 전하로서는 통일하게 자신을 간책하는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존이하겠다는 분비야말로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니 대신들로서는 마당이 상께서 정사를 떠나 손이하려는 지극한 뜻을 몸받는 것이 또한 하나의 도리였을 것이다 더구나 동궁이 인자하다는 소문이 여망에 흡족했으니 명을 받으러 즉위하여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하게 되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누구하나 계책을 정하여 승순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전하의 아름다운 뜻이 마침내 헛된 대로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나라에 사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에 아린 2집 이후 대수를 다시 군문하여 주의를 정할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포도청 군관 전한스는 능친 발굴의 공무자인 박 막수의 봉수를 도피하겠으니 전한스를 급히 잡아다가 군문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린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전에 아린 수사 이빈과 우상 유홍의 일을 아린이 답하였다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이덕형을 겸 예문관 제하게 김늑을 대사 간에 이덕료를 장령해 홍준을 주소에 제수하다 덕형은 젊은 나이에 발탁되었는데 제 예가 남들보다 뛰어났으나 모롱에 익숙하여 조금도 강직한 기풍이 없었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0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밤 1경에 구름이 짙게 끼고 2경에서 4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삼촌쯤에 있었는데 모양은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1일 신료 첫 번째 기사 병조판사 이항복의 아래기는 행조의 초창기에 권위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관세의 크고 작은 모든 정무가 전부 비변사로 모이는 까닭에 신이 본직으로 비변사 유사의 소임을 겸대하고 있었습니다 환도한 이유로는 육조의 관원이 각기 자체의 책임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중에도 병조와 호조 두 관청이 특별히 일이 바쁩니다 신, 찬판, 심, 충경은 모두 유사의 소임을 겸하고 있어 본조의 일을 노상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몹시 민망하고 염려스러웠습니다 유사이 복원대 육조의 장관으로 비변사에 재회하여 큰 계책을 품위하고는 이내 본조로 돌아가 본조의 일을 전담하여 주관하기 때문에 일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유사이기 때문에 늘 비변사에 사진해야 하고 들은 본조에도 가고 들은 시사에도 참여하느라 동분서주하여 근거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저쪽에서나 이쪽에서나 모두 전일하게 되지 못합니다 유사의 본조의 일이 날마다 점점 번다하고 바빠져 힘이 미칠 틈이 없으니 신이 겸대한 유사의 소임을 채직시켜 주소서 의뢰의 겸임함은 당상으로서만 품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기에 부득이하여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차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11일 신녀 두 번째 기사 밤 일경에서 사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객성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임슬 첫 번째 기사 상의 유성용에게 전교하였다 조총은 천하의 신기한 무기인데 다만 화약을 장진하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라도 선이 끊어지면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를 내가 염려하다가 우연히 이런 총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조종하여 쏘고 한 사람은 화약을 장진하여 돌려가면서 다시 넣는다면 탄환이 한없이 나가게 될 것이다 다만 처음 만든 것이라 제작이 정교하지는 못하다 지금 경에게 보내니 비치해 놓고 한번 웃기 바란다 옛부터 주문한 임금들은 영웅을 맞아들이는 것과 민심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급섬으로 여겼고 무기를 정교하게 갖추게 된 구고의 마음을 쓰지 않았다 조총이 적을 막는 데 관계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임금 자신이 무기의 공조를 논하게 된다면 도리의 본말의 어두운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천하의 위험을 보이는 것은 병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이겠는가 오늘의 근무는 진실로 여기에 있지 않은데도 대신 임금의 뜻에 아침에 그대로 순응하느라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통탄스럽다 선조실러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엠술 토반적에서 도원수 권유리 치게 하였는데 대리하게 경주 안강현의 적변이 돌격해와 중국군 2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였다 기변사 가리기를 안강에 들어온 적세가 미우 놀랍습니다 중국군이 200여 명이나 죽었는데 아군의 동정 또한 들을 수 없다니 더욱 답답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바라간데 선정관 한 사람을 급히 달려보내어 군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선정관 중에서 심산이 있는 사람을 가려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러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엠술 세번적에서 비변사가 아래길은 삼가 도원수 권율과 순찰사 한효순 등의 장기를 보건대 이달 2일에 적이 울산에서 멀리 달려와 3일에 안강부를 분탕하자 성원의 백성이 사방으로 떠지고 병사와 부유는 간대를 모른다고 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안강은 경주와 영천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 영천에서 안강을 거쳐야 바야흐로 경주에 이르게 됩니다 적병이 깊이 들어왔는데 그 기사가 창궐한 것이 지난달보다 지난 날보다 심해진 듯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경주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제의장은 병사 고원백 별장 권응수 부윤박 의장 조방장 총개남 등인데 모두 경주에 모였으니 마땅히 요해제를 가려 군사를 연합하여 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찰병을 많이 두어 먼저 적의 동태를 알아보고 군사들을 계엄하여 차질이 없이 변에 대비하게 해야 할 것인데 한 사람도 적의 동태를 신도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홍개남이 낭패하여 달려왔는데 커너링 무사가 70여 명 뿐이었습니다 대적 커너링은 제의장과 수령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해이 되어 적이 오면 도피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적이 가면 숨어있는 것을 좋은 깨로 여길 뿐 한 사람도 과감히 적에게 대항하여 수복을 도마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사여 제의장들을 간절히 착한 다음 커너링 군사의 다수와 파수하고 있는 실정도 도원수로 하여금 괴롭하여 시급히 신도하게 하소서 또 의성현령 정희연은 김응서의 분도에 따라 밀양을 지키러 갔는데 밀양은 곧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큰 길이므로 긴급함이 동쪽의 길처럼 심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먼 곳의 형편이라 여기서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이니 역시 도원수로 하여금 10분 잘 살펴 약속을 정함으로써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아울러 하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전교하기를 동궁이 저처럼 변치 못함으로 나나 그 자신은 매우 민망스럽다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아르게하라 비변사가 아래기란 동궁의 기력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셨으므로 신들도 이를 듣고 매우 민망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정세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출발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라 알았다 세자가 남쪽으로 내려갈 적에는 세자빈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임술 다섯반적의 비변사가 아래기를 경주 등지에 외적이 충돌하고 있어 변방의 경보가 긴급하니 권율 한효순이 장계를 접반사에게 보내어 장도사에게 주게 하여 적수를 알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또 군량의 결핍이 날로 더욱 심해지는데 만일 군사가 나오게 되면 더욱 이때어 공급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중국 조정에 곡식을 청하는 한 가지 방책이 있을 뿐인데 주본을 올리는 것은 본득스러울 듯 하니 경락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이오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접반사로 하여금 장도사에게 문의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사입사학원 선조 26년 11월 12일 엠슬 여섯반적의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가주하이정 연두수의 장계를 보건대 부민과 상인들이 유기와 목면을 매미하여 산뜨미처럼 쌓아놓으면서도 군량 모납은 인색하여 내놓지 않는다 심성한 흉령구제 때에도 사제를 봉한 경우가 있었으니 이제는 이 예의에 의해 적간하여 수량을 알아놓고 즉시 고신을 발급하되 바치는 대로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고 검찰사도 조도 어사도 지금 국가의 전망이 군량의 유무에 의해 결단되게 되었으니 대단히 있다 하더라도 헤아릴 겨를이 없다 했습니다 또 대신 임명을 받고 내려갔으니 이러한 일은 품하여 시행할 것 없이 일체 형편에 합당한 대로 하라는 내용으로 조하상에게 외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음술 7번째 기사 간웅이 아르기를 부호군 윤담은 앞서 강화부사로 있을 적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공공연히 훔쳤내어 본부의 지경에다가 수전 7,8섬 지기를 사들였고 전 지니현령 민곤서도 관곡을 훔쳤내어 지경 안에다가 집을 사들였으니 잡아다가 군문하소서 각사의 상직은 법령이 매우 엄한데 미면을 맡아보는 것은 더욱 비워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내섬시 관원들은 전혀 수직하지 않아 관장하고 있는 물건을 다수 도독맞았으니 파직시켜서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른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7년 11월 12일 밤사경에 달빛이 매우 밝아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13일 개의해 첫 번째 개사 헌두가 아르기를 난리를 겪은 뒤로는 수령을 가려서 임명하지 않아 군공료로 갑자기 승질한 사람들은 단지 백성에 대한 침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 고울이 모두 그러한데 그중에서 더욱 심한 사람은 준절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 군수 신성은 침학의 끝이었고 이 권을 많이 아 권을 많이 데리고 있으므로 관속과 이민들이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파직시켜서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13일 개의해 두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르기를 동군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신 다음에는 일정하게 주거하는 데가 없을 것이어서 빈군께서 따라가시는 것은 사세가 엄편치 못하니 서서히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무방할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1월 13일 개의해 세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르기를 삼가 연두수의 장계를 보건대 호남과 영남 사이에 적도가 만연하여 사립과 분탕을 기탄없이 저행하고 있다고 했으니 체포하는 개척을 한결같이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생업을 잃은 공궁한 백민중들이 서로 모여 도둑이 된 것이어서 실정이 가긍하니 겸하여 안정시키는 뜻을 보이려 하는 것도 아울러 좌상에게 유시하여 선포하게 하며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4권 선조 26년 11월 13일 개의해 네 번째 개사 진율사가 아르기를 신이 이달 15일 남쪽 진제장에 달려가 보니 도로의 기민들이 잇따라 호소하기를 죽이 물과 같고 개와 잔물을 섞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죽을 보니 과연 호소하는 말과 같았고 마당에 있는 미처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일시 원통하다 하게 즉시 딴 죽을 마련하여 먹였습니다 그날 내준 곡식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도 참봉 김천주가 편히 있기만 하고 살펴보지 않다가 모두 도둑맞았습니다 판관 이재용은 평소에 부지런히 단속하지 않았으니 아우르츠과의 죄를 다스리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3일 개해 다섯 번째 개사 장도사의 첫 번사 김수가 아래였다 신이 한효순의 장기를 가져다가 장도사에게 정시하고 이어 곡식을 청할 일을 품하니 장도사의 말이 중국군사의 자상자를 대략 알았으니 내가 경락의 암흔에 품척을 바치겠다 곡식을 청하는 일에 대한 일은 경락과 내가 있는 곳에 빨리 이장한다면 내가 상사에 전보하겠다 했습니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3일 개해 여섯 번째 개사 밤 일경에서 사경까지 달빛이 매우 밝아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4일 갚자 첫 번째 개사 비변 사과래기를 적세가 아직도 강성하여 별난이 거시지 않고 있는데 중국군이 다시 나온다면 군량 준비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임진련의 곡물을 전부 장미했습니다만 지금 듣건데 양호 및 황해도와 평안도는 거의 다 장미하여 연전에 이미 군량으로 섰다고 합니다 예전은 단지 개사 년 끝을 장미하는 한 가지 방책만이 남았는데 그 수량이 넉넉하지 않아 만분의 일도 보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각사에서 받는 곡물이 매우 번다 합니다 바야흐로 위에서도 의복을 줄이고 음식을 삭감하여 군량이 넉넉해지도록 힘쓰시는 중이어서 향사 같은 큰 일도 모두 정지하고 있으니 각사의 곡물을 이처럼 많게 할 것은 없습니다 본사가 호조와 상의하여 되도록 사리에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달았다 선조시로사입사학원 선조 26년 11월 14일 갑자 두 번째 개사 밤 일경에서 사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시로사입사학원 선조 26년 11월 15일 얼수 첫 번째 개사 주청사 최입이 자는 입지이다 문예로 세상에 이름났다 아래기를 옛날에 대부가 국경 밖으로 사신 나갈 때 사명만 받들고 할 말은 지시받지 않은 것이 장차 전대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이 봉사하게 되었는데 받던 사명은 주본에 들어 있습니다만 중국 조정에서는 묻는 사단이 있거나 혹 청할 일을 준호하지 않는 미리 결정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경우에 대해서 신이 품하지 않고도 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삶과 복원의 주초 내용에 싸움에 나온 장관들을 신직하여 소방의 병력과 협동 시급히 진격하여 치게 하여 달라고 한 주황이 있었습니다 대저 머물러 있는 군사 1만 6천명으로는 진실로 오늘날의 적세를 단독으로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 총병의 자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를 조발하고 군령을 준비하기를 요구하는 한편 월루와 삼조가 전선에 내려가서 조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한번만이 아니어서 현저하게 협동해서 일을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아닐 그의 마음 속에 군사 1만 6천명을 머물러 둔 것이 책임을 원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응당 것처럼 남의 나라에 책임지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일마다 쾌하게 그대로 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원수 권율만 하더라도 유 총병을 대해에서 제도에서 군사 4만을 모을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실상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협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관군이 거사하고 싶어도 형세가 할 수 없는데 뭔 여기에서 신측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다 해놓고 유독 관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 때문에 상부에서 견적이 있게 되고 하부에서는 분소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일이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가령 내부나 병부가 신에게 관군이 싸우지 않는가다라고 묻는다면 신은 역시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대단히 미안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상께서 주본을 보고 적세를 자세히 알게 된다면 혹 제차 대병을 출동시키는 거조가 없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여력이 없어 큰 병력을 지탱하여 먹일 수 없는 바 군량을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듯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사가 나오면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을 요동시키고 피해를 주게 되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군량을 전수하는 것이 많이 운반해 놓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구원병을 허락한 다음에 또한 좋은 방도를 따라 청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미리 개의 명을 받지 받아놓지 않는다면 신이 말할 적에 다 말하지 못하게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병의 일을 인해 군량을 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국가를 위한 계책으로는 응당사세를 보아가면서 식량이 모자람을 고의해야 할 때인데 신은 감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군수의 말이 일찍이 사신으로 갔을 적에 병부의 석상사가 배신에게 또한 자신이 주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인신이 없기 때문에 주본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편의에 대해서도 대신들에게 명을 내려 상의해서 지시하여 주소서 신이 황성스럽게 감히 아랭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5일 얼측 두 번째 기사 비변차 가리기를 삼가 최입이 아랫말을 보건대 사은과 고급에 대해 각각 따로 주본을 마련하기 바라는 것으로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앞서 황진의 사행 때에 이미 3도 8도를 수복한 일과 왕자 배신도 노아 돌아온 일 및 근사를 유치시켜 방수하게 하는 일들을 들어 주본을 가지고 가서 진사했고 전차가 갔을 적에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은 단지 월은에 관한 한 가지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진사한 세 가지 일에다가 월은에 관한 한 가지만은 참가하여 따로 진사하는 주본을 만드는 것은 중복되는 듯 하기 때문에 앞서 윤두수와 서로 의논한 결과 사은과 고금을 합쳐 하나의 주본을 만든다면 내 주왕의 진사하는 뜻을 먼저 기두사에 노예하고 그 다음에 적세가 다시 치열해짐으로 쳐서 섬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계속하는 것이 합당할 듯 했기에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대제 오늘의 형세는 진격하여 섬멸하지 않으면 적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만일 주초의 내용처럼 싸움에 나온 장관들을 신측하여 기회를 보아 진격하여 섬멸하게 하기 바란다고 한다면 도리어 유정의 노용과 의아함을 야기시키게 되는 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이 적세를 보건대 섬멸하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갈 리가 만무한데 머물러 둔 군사 1만여 명으로 많은 적을 대적하기는 어렵다 다시 신병을 정하고 싶지만 소방의 백성이 공공하여 재물이 고갈되었으므로 군량을 공급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울러 군량도 청하고 싶지만 지난번에 내린 은량의 수량이 이미 많았기에 감히 무릅쓰고 다시 청할 수 없으므로 민망할 입을 다물고 가슴만 치고 있을 뿐이다 한다면 군량을 아울러 청하는 뜻이 말하지 않는 속에 들어있게 되어 혹 무방할 듯 싶습니다 또 송경락이 진사만 하도록 했는데 주변의 적세까지 아울러 언급한다면 이는 송경락의 본뜻이 아님으로 반드시 주달하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의 자문을 보내기를 귀부가 강을 걷는 다음에 적세가 다시 치열해져 천병을 대적하여 장차 거침없이 지쳐들어 오려고 한다 소방의 사세가 매우 답답하고 철박하게 천조의 고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면 송경락이 그렇게 여길 것이니 이는 말을 꾸며서 하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최입에게 인신을 주어 보내는 일은 외국의 배신으로서 황상에게 주본을 올린다면 참남하게 될 듯합니다 전부터 답답함을 호소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예부에 글을 올리는 것이 줄레이이었으니 인신을 쓸 데가 없을 듯합니다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44분 선조 26년 11월 15일 얼축 3번째 기사 한승부가 아래기라 요사이 기민이 날로 많아져 기존의 백성들은 서울에 진제장을 설치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노약을 이끌고 다투어서 얻어먹고 가는데 강원도 초면의 기민들 또한 오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외방의 기민들이 장차 서울로 홀로 들어오게 될 형편인데 가을 동안에 본부에서 낭청을 보내어 충청도의 잡곡 1천여석을 실어온 것이 이제 이미 다 떨어져 남아있는 것이 한 열흘 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았다가 기민이 모여든 뒤에 구제할 곡식이 없게 된다면 반드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이는 헛디 진제장만 설치해 놓음으로써 죽을 자리로 모여들게 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대략 지금 모여든 수로서 헤아려 보건대 지금까지 내년 5월까지 쌀 4천여석이면 지탱하였을 수가 있겠으니 호주로 하여간 미리 조치하게 하셔서 황해도의 소금과 황각이 각각 1천여석이니 따로 남관 1인을 선발하여 시급히 내려보내어 제톡해서 모두 운반해다가 식량에 보충해서 쓸 자료로 하도록 하셔서 또 곡식을 이어될 계책을 각가지로 조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명고우신을 낭청에게 넉넉하겠소 편의대로 곡식을 모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라 여타일은 아란대로 하라 낭청에게 공명고우신을 주어 보내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15일 얼충 네번직에서 밤 1경에서 3경까지 달빛이 매우 밝았고 4경에는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선조시로 44권 선조 26년 11월 16일 병인 두번째 계사 첫반사 판중추부사 연건수가 치게 하기라 성경락의 신을 불러 우리가 바야우로 당신의 나라 군신이 개가천수나의 힘을 다해 진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병마의 훈련과 요해지의 수축 군기 제조와 추량의 저축 이 네 가지 일은 모두 거행하고 우리에게 회보한 다음에야 우리가 마땅히 그에 의거하여 복지하겠다 하면 하겠다 그러면 황성에서 반드시 온화한 분부를 내려 위유할 것이지만 당신의 나라 군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흥이만 누리면서 백성 애호와 적군 방어는 생각하지 않은 채 국가를 나몰라라 한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울러 머물러 둔 군사도 철수할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 것이어서 근본이 국권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이다 당신의 나라가 이런 뜻을 잘 알고 이런 일을 잘 행한다면 국왕께서 천축하지 강장하니 지금부터라도 어진 임금이 될 수 있기에 또 어찌 어렵겠는가 외적이 나온 것은 외적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 군신들이 끌어들이는 짓을 했기 때문이지만 성천자께서 그대로 불문에 붙이고 오일이여 당신의 나라가 200년 동안 사대해온 성의를 아름답게 여겨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고 많은 자금을 허비하면서 우리의 문무 대신을 명하여 말리나 되는 먼 곳에 가서 구원하게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성천자이다 나와 제 독이 황상의 덕의 덕일을 몸받아서 외적으로 하여금 위의 엄을 두려워하고 언덕에 간복하게 하자 멀리 바닷가로 도망갔다 이나여 왕으로 봉하고 조공을 허락해 주기를 청하면서 신화되기를 원했으니 외적이 모두 저희 속으로 돌아갈 것을 시일을 정해놓고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일에 대해 당신의 나라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할 바가 아니겠는가 또 당신 나라 사람으로서 외적에게 붙었다가 바닷가에 가 있는 자가 수만 명인데 이들은 모두 구차스럽게 살아남기 위해 그런 것이니 그 실정이 애처롭다 당신 나라에서 초모와 애 양을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힘쓴다면 그들도 윗사람 친히 하기를 또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적이 물러간 다음 머물러 두고 있는 군사를 철수하게 되면 반드시 또 포객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나라 군신이 다시 의주에 오더라도 장차 몸둘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또 현명한 신하로 친근히 오칸사하고 아처만은 자를 배척하면 곧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분별해서 진퇴시킨다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 염려가 있겠는가 구강께서 스스로 거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마땅히 처치하겠다 천재의 명명을 받아들였는데 무엇을 하지 못하겠는가 구강도 오히려 참조할 수 있다 그 이하의 배신들은 내가 사람을 차견하여 잡아다가 죄가 무거운 자는 차명하고 가벼운 자는 곤타하겠다 황상께서도 염려가 이에 미쳐서 유원해로 하여금 나아가 덕이로 효유하고 따라서 진작시킬 것을 요망하도록 한 것인데 유원해가 병에 걸렸으므로 장도사가 대신 가서 구강으로 하여금 이로 인해 과오를 고치고 새로 다시 새로워지게 한 것이다 즉각 먼저 병마를 유정에게 내보내되 조련된 군사가 몇만 명인 것과 요해지를 수축한 것이 몇 군데인 것과 출양을 쌓아놓은 것이 얼마인가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괴롭하여 자보해 온다면 나 또한 사람을 찾으라 유정이 있는 곳에 가서 진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복제 구강의 어진 덕을 잔향한다면 성천자께서 반드시 온화한 분부를 내리시게 될 것이다 나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당신의 나라의 일을 주관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 나라 군신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힘쓰고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력의 말댓을 보건대 미우 엄지마에 조금도 가차가 없습니다 즉시 거행하고서 자보하지 않는다면 해조의 관원을 잡아다가 따질 염려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여 이른바 내 권의 일을 특별히 해조로 하여금 즉각 거행하도록 하고 회보하는 자문도 아울러 내 용을 유순하고 곡진하게 하여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라 이 서장은 지극히 무리한 것이다 하였다